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방송의 첫 주제는 경제 주제인데 이마트의 주가가 여러분들 지난 5년당 한 50% 정도 빠졌네요. 이게 이제 주주들이 막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만 오늘 이제 한 보도를 보니까 자 여기 이제 이마트 주가가 5년시에 반토막이 났네요. 이제 이제 여기 보니까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이 그래서 이제 아마 지난 며칠 전에 정용진 부인장이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이제 성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설립됐던 그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에서 야 이게 어떻게 회장으로 성진하냐 주가가 50%나 빠졌는데 그렇게 이제 막 목소리를 높이는 시가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19만 4천에서 7만 3백 원 정도 빠졌으니까 사실 주식을 사고 파는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50% 정도 빠지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100원을 투자했으면 5년 지나가지고 50원이 남은 겁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이 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CEO가 물러나라라고 하는 목소리는 한국도 이렇게 나오지만 미국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지금 한참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서 분위기가 좋은 우리에게 익숙한 페이스북 메타입니다. 메타 플랫폼인데 이게 여러분들 2022년도 12월 이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신기술에 대한 비용 지출이 많는데 수익은 뒤를 그렇게 뒷받침하지 못하니 그 당시 주가가 100불까지 주당 1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이 거의 500불 육박하게 됐으니까 1년 만에 5배 정도가 뛴 거죠. 이때도 이 메타의 여러분들 오나인 주커버그에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렇게 다른 회사 주식들은 잘 나가는데 자기가 산처럼 주식 가격이 형편이 없으면은 지금 이 이마트처럼 그렇게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니까 이제 하나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네요. 이마트 부진이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짐작하다시피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소비 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소비하는 습관 자체가 크게 바뀌는 거죠.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리익스프레스가 만일 한국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알리익스프레스 앱을 통해서 쇼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 편리하고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현재 신선 그런 식자재 같은 부분에 크게 강점을 갖고 있는 오프라인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전문가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급속하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다 이동을 해버리니까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시대의 강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어떤 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때 기존 패러다임에 익숙하고 강자였던 기업이 새 패러다임에도 크게 여러분들 성적표를 좋게 받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뭐 그냥 온라인은 거의 아마존이 그냥 대세를 차지하게 됐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기존 오프라인 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게 되면은 기존의 강자가 새 시대의 강자가 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마트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오프라인의 절대 강자가 온라인의 절대 강자가 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마트 신세계 그룹이 그동안 매수합병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보이죠 매수합병을 그럼 기업을 돈을 주고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게 부채를 질 거 아닙니까 자기 돈으로 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채의 부담이 굉장히 큰 거네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적하네요 이마트 주가는 최근 5년간 59% 정도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23% 상승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이마트의 금융 부채가 14조 원으로 시가총액 2조 원의 7배 수준인데 이것은 그동안의 활발한 인수합병이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기업을 인수하고 사업업역을 확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죠 경영자는 숫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그동안 와이너리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좀 특이한 그런 쇼핑 사업이라든지 야구단이라든지 스타벅스 코리아 등 본업과 무관한 자산 매각 자산을 많이 매입했던 것이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 그런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네요 사업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이런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냥 쿠팡이라는 여러분들 그런 신흥강자가 등장했는데 쿠팡이라는 신흥강자도 미국의 그 거대한 여름 시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이름 등장했으니까 아마 알리익스프레스의 쇼핑몰 앱을 가지고 구매해 보신 분들은 가장 큰 특징이 어마어마하게 앱이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게 돼 있다 이런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조차도 이제 거대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그다음에 태무 같은 중국발 기업들에서 지금 한반도 침략이 시작이 된 거죠 사람들한테 애국심은 없으니까 돈 쓰는 데에 관해서는 오늘 직접 베이징 특파원이 중국의 쇼핑 앱들이 얼마만큼 경쟁이 있는지 잘 여름 취재해 가지고 보도했네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참 좋은 시절이었죠 오늘 여기 보시면 이지훈 한국경제신문 베이징 특파원이네요 중국은 쇼핑 앱의 천국이고 위채시나 알리페이 등 간편결제가 연결된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주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편의성과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배단 라이드 덕분에 새벽에 못 하나를 주문해서 30분 만에 무료 배송해 주는 고품질 서비스를 탄생했다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죠 대단한 겁니다 미국의 아마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주문하면 하면 물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난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배송을 하고 그 넓은 땅에 그건 못지않네요 이지훈 베이징 특파원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특파원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쇼핑 앱의 가장 놀라운 점은 소비자 만족을 최상위 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이고 얼마 전에 소고기 묻국을 만들 생각으로 알리바바의 신선식품 배달앱 허마에서 소고기 양지 500g을 충돌했는데 30분 뒤에 도착한 양지 상태가 기대 이하였고 앱에서 환불 버튼을 누르고 신선하지 않다고 간단한 이유를 작성하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단 몇 초 만에 전액 환불됐다 엄청나게 소비자 위주인 거죠 중국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네요 허마뿐만 아니라 징둥닷컴 타오바이 등 중국 주요 쇼핑 앱의 환불 정책은 철저한 소비자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아마존 닷컴을 사용해 보면서 가장 놀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소비자 호의적인 환불 정책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마찬가지고 다른 오프라인 매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쇼핑이 중국의 식민지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동네 여러분들 그냥 골목대장 하다 그냥 다 가는 겁니다 그냥 그냥 뭐 환불하면 그냥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의 한국시작은 공습으로 국내 업체들이 비상상화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아주 냉정하게 베이징 특파원이 그렇게 환당하네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태무가 국내 업체를 밀어내고 국내 시장을 장악해도 정책당국은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우리라도 중국에 많은 무역을 팔고자면 또 WTO 이런 체계화에서는 특정 국가의 기업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양을 무한 경쟁인 거죠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시장 지배력 확대는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쇼핑 앱을 통한 소비자 경험이 쌓이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문득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믹스기 청소기 등 대부분 생활용품은 품질면에 중국산이 한국산을 초월한 지 오래라는 평가가 맞다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런데 싸지 않습니까 싸니까 브랜드 있는 상품을 비싸게 사기보다도 싸게 사가지고 여러분들 고장나면 버리고 또 하나 더 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알리익스프레스 앱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딱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여러분들 펼쳐지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이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베이징 특파원에 중국의 쇼핑몰에 대한 경쟁력 문제를 오늘 이제 이마트가 고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뭐죠 나아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회 모든 곳에서 보면 그냥 안주하고 공짜로 뭘 얻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무진장 무시무시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쇼핑 앱들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공산국가는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말뿐 아니라 보는 것도 함부로 보면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지인님이 말씀하셨네요 보는 것도 꼭 봐야 되는 것만 보지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못 보게 하니까 참 걱정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가야겠죠 여러분 잠시 시간을 의미해서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